초성대학교를 세운 사람들이 정말 도전안에 총을 조준해도 이성계 머리하고 요동치는 곳에서 무섭게 겁을 줘도 위안함 떨치고 돌아와서 공과이과 과전체를 가꾸고 보니 호조 선조의 뜻을 받들자 항양까지 타서 한삼구이 먹자고 초성대학교를 세운 사람들이 정말 도전안에 총을 조준해 이성계 머리하고 요동치는 곳에서 무섭게 겁을 줘도 위안함을 떨치고 돌아와서 공과이과 과전체를 바꾸고 보니 호조 선조의 뜻을 다 들었네 한양까지 가슴 한삼구이 먹자고 한양까지 가슴 고수닉Ну싱 wichtige 집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